네 으 으 으 엄마 일어나서 미음 좀 드셔보세요 그 놓고 나가라 엄마 그날 결혼하라 간다고 결혼했던 지를 지를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엄마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가가 진맥 한번 해봐야 안 되겄나? 승희 결혼 문제 때문에 시의장님입니다 신경 쓰지 마이소 그때 유식아 어제는 아니다 그 진부가 내한테 네 첫사랑이 누군고 이름을 물어보더라고 이름을 예? 왜 알았는 건 모르겠는데 그 명주란 이름을 알고 있더라카이 들은 승부엄마 지금 이거 찾으시는 깁니까? 지금 그동안 고유식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서울 학교를 왜 가려고 그래? 여기서 살기 싫어서 그랬어 아줌마 불편해 그녀와 아가씨와의 혼담 유보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직항 당신 족사랑한테 거립시다 내 가갖고 얼마나 잘난 여잔치 낯짝이나 한번 보고 올랍니다 아기 아기 어디 있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깁니까? 어린이 미쳐로서 어머니